아돌라의 회점 안녕하세요. 아돌라의 회점 오픈!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또 모델노프거든요. 모델노프 효진이거든요 저는. 모델노프 이시현입니다. 오늘 또 아돌라의 회점 이렇게 오픈을 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주 푸짐한 판만들이 굉장히 많네요. 옛날에 입만고에서 팔다.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. 사실 플라마트.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거 아시죠? 학교 학생 시절 때 산업 생물에 먹고 몰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대신 이렇게 씹을 때 소리가 좀 많이 샀죠. 살짝. 추억에 가질 때 봐. 한번 해볼까요? 2,000원? 동전 두 개를 뽑아볼게요. 2,000원. 동전도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. 자 남았습니다. 뭐가 나왔을까요? 뭐가 나왔을까요? 일단 사탕이랑 같이. 사탕이랑 같이. 사탕이 나왔고. 아! 기억에 남는 명대사 따라야지. 제가 이제. 맥주라고 했잖아요. 아! 기억에 남는 명대사. 네. 작γά mainLeod sorry to your hair. 오오. 하겠습니다. 이런 건 바로 가르쳐요. 치킨 좀. 흡. 자 갸モ отец. 저요. 치킨 좀 조용히 먹어라. 얘들 또 아니구가 quis. 오오오. 은윤 tents. sarà Guzz. 근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. 아니셨어요. 이거 미션 실패로 하겠습니다. 아니 아니. 그거 듣고 싶어요. 그거 그거. 이거 입자겠습니다. 케이크들 좋아한다고. 이 참 손 글이 있다. 이 참 손 글이 있다. 그저 손 많이 간다. 이야 됐어요 성공! 아 성공 감사합니다. 아 먹으세요. 무슨 일을 싶은 거 있어요? 굉장히 어렵게 미션 성공했기 때문에 오 제티 유니크한 과제를 느꼈습니다. 이야 이거는 완전 아 이거야 돼. 100원짜리 맥주 사탕. 맥주 사탕. 진짜 맥주 알코올이 있는 건 아니고요? 맞아요. 고향, 고향. 진짜 이건 어디 가서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. 맞아요 진짜 불가능한 거에요. 이거 이건 진짜 유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고르겠습니다. 좋아요. 어 저도 이제 해볼게요. 두 개가 나온 건데요? 두 개가 나왔습니다. 어 이거 이상하네. 두 개가 나오지? 이거는 진짜로 행운인 거죠. 하지만 미션을 두 개 해야 될 수 있다는 거 뽑아볼게요. 뽑아볼게요. 엔딩 요정 같은 표정 찍기 5초 이상. 와 정말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겁니다. 엔딩 요정. 제가 이렇게 가렸다가 살짝 펼쳐드릴게요. 네. 준비됐어요? 갑니다. 오케이. 하나 둘 셋. 탐ppy 흑 EsseeneneUh... Automatic 아 통가기 통가입니다. 이 전주는 통가요. 고마워요. 대비곡 춤추기. 알겠어요. assenf route 데비곡 저희 데비곡 이 뭡니까. 원앤오프에 원앤오프가 벌리겠습니다. 5, 6, 7, 8 염마 퍼졌어 너에게 내 모든 걸 맡겼어 날 네 남자로 만들어줘 I'm yours 네 좋아요. 성공니까? 미션 성공입니다. 성공했으니까 성공. 그럼 저는 두 개 골라도 되는 건가? 아 그렇죠. 좋아요. 그러면 저는 식잘물 음료수 그럼 음료수 하나 걸고요. 마늘이 있어. 마늘이 있어. 아 이거 작은 거 따로 있네. 이거 먹어줘야 해. 저는 조리폼 먹겠습니다. 오랜만에 아둘라 매점 많이 이용해주세요.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. 안녕.